을미사변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꽤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제사 지낼 장소가 함께 합사할 장소가 별로 없다. 마땅치 않다. 그걸 여태까지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재단을 만들고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고 구정에 승인을 해서 장충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지금 남산 밑에 장충단 공원에 있죠? 장충단 공원, 장충단 공원, 장충단 공원. 장충단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추모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충신들을, 충성을 장려하는 재단이에요. 그들이 충신으로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충성을 장려하는 재단이다. 그래서 장충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다가 그 이듬에 1901년에 우리가 그동안 군주를 위해서 고정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을미사변 때 죽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이무군란 때도 사람들이 죽었고 갑신정변 때도 사람들이 죽었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모시고 군인들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 문관들도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물을 가리지 않고 고정이 왕에 즉위한 이후에 충성을 다하다 죽은 사람들을 다 모셔놓아서 함께 제사 지내는 재단으로 만들자 해서 승격시켜요. 이름은 그대로 장충단이라고 쓰면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기존의 종묘사직이라든가 몇몇 지방에 만들어진 의총이라든가 이런 사당 말고 중앙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국가 추모시설이 만들어진 배경이에요. 이름도 장충단이었어요. 그래서 고정이 황제로 있는 동안에 1907년까지는 매년 봄, 가을로 여기서 제사를 지냈고 제사 지내기에 앞서서 이제 서울 내에 있는 군인들이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다 참석하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신문으로 거기에 자기 가족이 유족들한테는 특별히 은전을 베풀고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거기 국가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국가 행사였어요. 고정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총리대신급이라든가 군부대신 정도가 가서 제사를 취재하고 이런 식의 국가 의뢰 공간이자 국가 추모시설이자 국민국가의 성, 고정이 만들고자 했던 국민국가의 성소로서